여기서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에게 혹은 우리 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좌파적 사고의 특징이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가 괜찮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좌파적 사고의 특성입니다. 좌파 인물들은 독특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좌파적 사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무슨 이유를 대해서라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이유든 찾아내서 합리화하기가 좌파적 사고의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에게 혹은 우리 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좌파적 사고의 특징이란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남탓을 돌리는 데 무자비합니다. 절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절대 좌파 인물들에게서는 안중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내 생에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원칙이 아주 확고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총선 승리로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경제 실정론이 대두될 겁니다.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경제 습관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나라 경제를 망쳤다 이런 경제 실정론은 참입니다. 진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문 대통령과 집권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순간 문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 썼고 그래서 경제가 망쳤다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 엄청난 타격과 비난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한 폐렴 탓이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할 겁니다.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뚝 떨어졌다. 경기 침체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계의 회장들과의 해동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투자 수출 고용 지표가 좋아졌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도 뚜렷해졌는데 코로나로 매우 안타깝다. 경기 부진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주장은 진실과 먼 거짓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총선 전략의 일항으로 경기 침체의 책임을 코로나 바이러스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일찍이 레닌이 이런 내린 교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했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걸 다르게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백번하면 참말이 된다. 레닌 교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총선 날까지 총선에 이기는 그날까지 집권 세력은 끊임없이 반복하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됐다.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백번 반복하면 진리가 되니까. 회생국면에 있던 한국 경제가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사태처럼 불가학력적인 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참 딱한 일이다. 마치 녹음을 시켜놓은 듯이 집권 세력의 전 구성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 코로나 바이러스 탓, 코로나 바이러스 탓을 외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당의 총선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 실정을 맞서는 경제 실정론, 경제 책임론을 익히해 부러지는 사람에게 방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단일 대우를 행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경남 지역의 의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북홍의락 의원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냥 문재인은 싫고 민주당도 싫고 경제는 안 좋다. 이게 그냥 민심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녀보니까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양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은 힘들다, 어렵다, 어찌 살아야 하나 이런 말뿐이다. 완전히 경제가 망가진 거죠. 그거를 경남, 경북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 이전에 이미 실물 경제는 상당 수준 망가졌습니다. 우한 사태 이전에 실물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망가진 거죠.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하신 이전입니다. 지금으로도 한 달 전에 공명호TV는 자영업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던진 질문이 2017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냐? 50%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73%나 달했습니다. 위기 수준으로 감소한 50% 이상이 총 참여자 6만 1천명 가운데 73%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거죠. 그 밖의 20에서 50% 감소한 사람이 17%, 20% 미만이 감소한 사람이 7%인 거죠. 실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우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들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써서 실물 경제를 망쳤다. 한국 경제를 망쳤는데 크게 기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실인 거죠. 우한 폐렴 사태는 대면 거래를 상당 부분 감소시키지만 그것은 건강한 경제에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그냥 펀치를 맞아가 그로기 상태가 된 경제 상태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악화시킨 것이 우한 폐렴이지 우한 폐렴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런 종류의 집권 세력들이 앞으로 총선 전략에서 외칠, 반복할 그런 구호나 스로관이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비이론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비실정적인 미신 같은 정책 실패 때문에 어렵게 된 거죠. 정책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